Yeah S2 Monster No.9 Incorporation 사랑 주유소 찾아 빙빙 돌아 그대 맘도 돌았었나요 내가 선물한 가방이 자툼이라 그대 맘도 두 쪽 남아요 내가 잘 알게 무료통화 끝나도 전화할게 커피 좀 무료도 장도 넣어줄게 주유소에서 받은 유치까지 빠줄게 그만먹고 돌아가지마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독님께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로맨틱 공연이긴 했지만 저 자신의 예수는 너무나도 큰 배움의 시간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저는 손을 잡는데 잘 안 잡혀서 네 저렇게 디테일하고 웅철이가 좀 더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감독님께서 만들어주셔서 너무 제 인생 보면서도 되게 제가 연기했지만 되게 찌질하지만 되게 사랑스러운 역할이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기념이 잘 안 잡는다 너무 잘 안 잡았지만 정말 잘 안 잡는다 이 곡은 너무 잘 안 잡았네 그쵸 너무 잘 안 잡았다 너무 잘 안 잡았다 제주도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